아니 잠깐만! 근데! 왜 지금 오늘 5명이죠? 이거 유쌤이 앞에 있으니까 뭐야! 공명신이 왜 웃어? 그렇게 유쌤이 앞에 있으니까 오늘 방송 진행이 불가 다 뜯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클레버 TV! 안녕! 클레버 TV에 능책 려원 유채 은빈, 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의 리더 유쌤입니다. 쏘리 중독! 뭐야, 쏘리 리더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 좋아요, 지금 여언니가 살짝 혀를 깨물었는데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쁘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지금 오늘 다섯 명이죠? 나의 언니가 촬영 갔는데 분명 또 댓글에 나의 탈퇴한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알죠. 나의 오늘 광고 촬영 때문에, 나의는. 지금 촬영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섯 명이서 밀당댄스를 할 건데요. 나의 몫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공 못하면 집에 못 가요, 알겠죠? 유쌤이 지금 건물 밖에 텐트를 다 쳐놨어요, 여러분들. 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알겠죠? 반한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떨려지 마세요. 리더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떨려요. 리더 유쌤이 앞에 있으니까, 뭐야? 공민이 왜 웃어, 그렇게? 리더 유쌤이 앞에 있으니까, 유쌤이 앞에 있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비웃었어요, 유쌤을. 유쌤을 참쳐봐요. 울면서 진행합니다, 오늘. 갈게요. 음악 주세요! 과연? 처음에 나옵니다. 좋아요. 아직까지 쉬워요. 좋아, 좋아. 까만놀은 어디 나오죠? 원 투 원, 체크 체크 체크. 원 투 원 투 원 투.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이럴 수가! 역시 피어스인가요? 오! 오! 다시 손을 밀어 올려주세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두 번째 도전을 지금! 자, 은민이 오늘 뭐 했어요? 학교 갔다 왔나요? 네. 학교에서 뭐 했나요? 공부했나요? 공부했나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야,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제 아! 아! 다시 구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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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어, 뭐예요? 이거 지금! 에오에오! 갑니다! 자, 민채! 거북이 닮았네요. 민채, 거북이요. 이거 거북이 민채. 아, 미안해요. 또박이 민채였는데. 아! 와, 딱 맞습니다.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잘해? 푸쭈헨서! 예, 예! 예, 예! 저기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어, 뭐야? 와! 와! 자, 갈게요. 원 투 원 투! 푸쭈헨서! 손발이 위를 덩이는 이 덩이는 상. 오! 짜잔! 빨리 틀려요! 빨리 틀려요! 끝이 틀린다! 고맙습니다. 다시 틀렸습니다. 어디 틀려요? 어디 틀린 거?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자, 오늘 틀린 친구들 나옵니다. 자, 틀린 친구들 나옵니다. 자, 틀린 친구들 나옵니다. 자, 틀린 친구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틀렸어요? 오늘 방송 진행이 불가능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다음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 틀렸으니까 이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버전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틀리면 실패입니다 피어스는 슬피로 갈게요 페일 갑니다 자 준비 다음 버전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피어스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나 틀렸어요 오오오오오! 안 틀렸습니다 지금 자 메인으로 안무샘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오오오오! 민채 나오세요 자 민채 틀렸습니다 아 민채 탈락입니다 지금 메인으로 안무샘이 딱 잡았어요 민채 우리 제가 봤을 때 안될 것 같아요 자 구호 갑니다 잘생긴 육쌤 매출 갑니다 하나 둘 셋 또박이 민채 반항합니다 생봉아, 본인이 치면 왜 화를 나한테 내놨는지 모르겠어. 갑니다. 자, 내려갈게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네! 오! 통갑니다, 태도합니다. 통갑니다. Say goodbye! 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 딱 맞았습니다. 와, 과연 기어스 성공할 수 있을지? 1, 2, 1, 2.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체 척척척체 ども1, 2, 1, 2, 1, 2, 1, 2, 2, 3, 2, 3, 3, 4, 4, 5, 6, 6, 7, 7, 8, 9, 9, 10, 11, 11, 12, 11, 13, 13, 14, 14, 10, 14, 15, 16, 16, 18, 19, 20, 21, 22, 20. 다같이! 마법처럼 뭐 남았느니 아시기를 합니다! 마법처럼 아시기를 합니다! 하여도 마여! 아! 와! 딱 맞습니다! 아! 어반붕이 하네요! 와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어? 잘하면 성공하겠는데? 어? 지금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은채, 은채, 은채가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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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아니에요! 은채가 틀렸습니다! 아아! 또박이 민채가, 또박이 민채가 물귀신 잡촌을 은채에 갖고 갑니다! 은채 나오세요!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됐는데 틀렸습니다. 아아! 나올게요. 야야! 1, 2, 1, 2!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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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쉑! 우리에게는... 오, istok! 아아! которые, offers, 예왕이 탈락입니다. 자, 은빙이가... 은비, 은비가... 바로 이어서 갑니다, 은빙이 바로 이어서 갑니다! respects! 아 Champion Stals, 생생, soldier, very good helped!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И 너무 좋아! 와!! 넘어갑니다! 아! 안돼! 아! 사랑받기 위한 존재! 은빈이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 여러분들! 어때요? 오 Renault! 어?! 뭐지?! 안돼!!! 빨리 빨리 와! 승리아! 아! 아! 설마 설마! 안 돼요! 성공해! 안 돼! 아!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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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아! 와! 원래 실패할 것 같은데 은민이가! 여러분 성공했어요! 은민이가 지금 피어스에 무너진 자존심과 명예를 다시 끊어올립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자존심과 명예를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릴게요! 준비 시작! 아! 아! 전날 가본으로 먹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피어스 밀당댄스는 대선보! 좋아요! 자! 아! 그리고 이 음원을 넣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춤을 참으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좋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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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위 ŭ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그레이 아 예 아래 우리 속에선 하늘이 모두 내 아래 가수가할 사람 다 만나 볼래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야 가수가 할 사람의 유리야 Talk for you baby, cry for you baby But tell me what you've done for 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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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ey, 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에 나와 같이 갈 사람 여기여 나를 따라 뱅뱅 이렇게 뱅뱅 We are the Trappians My friends 네 맘이 돌아가는 소리에 몸을 잃을겨 모든 것 숨가 거야 갈 거야 내 안에 우주로 모두 다 만날 거예요 저기 달림까진 저 별빛까진 너무 먼가요 꼭 가보고 싶은데 두 손을 모아 두 눈을 감아 먼저 옆은 많이 낳고 너를 María 네 맘이 돌아 애호 애호 에어, 에어, 에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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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T-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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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 밤과 다 만나볼래 나를 따라 뱅뱅 이렇게 뱅뱅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 올려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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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같이 갈 사람 여기여 나를 따라 뱅뱅 이렇게 뱅뱅 고민 걱정한다 해도 변화는 건 없지 네 맘이 돌아가는 술에 몸을 이제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의 어 저기 달림까진 저 별빛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돈을 모아 두 눈을 감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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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는 뱅뱅뱅 네 예예 예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